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을 위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필수 영양소 단백질은 우리 몸이 조직을 복구하고 효소와 호르몬을 만들며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수많은 신체 과정 촉진의 기본 토대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다. 단백질 같이 알아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고품질 단백질을 포함하면 근육성장을 촉진하고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포화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며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은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이것은 체중관리, 포화지방 섭취 감소, 심장 건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면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 기능 및 적혈구 생산에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뼈 건강과 항산화 방어에 중요한 인과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닭가슴살은 식사 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포만감 효과는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체중관리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개인에게 닭가슴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운동 후 회복 과정을 지원하고 순수 근육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근육 성장, 조직 복구 및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은 염증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전반적인 심장 건강 지원 등 심혈관 혜택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생선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유아의 두뇌 발달을 지원하고 성인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선은 붉은 육류에서 종종 발견되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지 않은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고지방 육류보다 생선을 선택하면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콩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것은 채식주의자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옵션이 됩니다. 콩 및 콩류 제품 섭취는 심장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콩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뇌피 기능 개선과 관련된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병 위험 감소에 기여합니다. 콩은 소화를 돕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며 장 건강을 지원하는 식이섬유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콩의 단백질 및 섬유질 함량은 안정된 혈당 수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콩을 섭취하면 설탕 흡수를 늦추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콩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은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에 이러한 단백질 식단을 포함하면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